안녕하세요. 에피투자연구소 김재혁 전문가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셀트리온입니다. 코드번호가 068270이 되겠구요. 금일 현재시간 2020년 12월 2일 수요일 오전 10시 58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이 셀트리온은요. 어제여가지고 오늘도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업의 내용이 크게 바뀌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 종목 영상은 셀트리온을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점도 밝혀드리니까 이 부분도 참고하셔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셀트리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 셀트리온이라고 하면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바이오주 중에서 대장주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제 제가 이야기하기를 삼성바이오로직스보다도 이거는 더 높게 평가받아야 되가 마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반박하시는 분이 댓글을 다셨는데요. 말도 안되는 소리라서 그냥 삭제를 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이 셀트리온이 삼성바이오로직스보다도 훨씬 좋은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고 실적만 보더라고 하더라도 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셀트리온의 실적의 절반도 따라오지 못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걸 봤을 때 이 셀트리온이라고 하는 회사가 정말 괜찮은 회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유튜브에 보니까요. 김어준의 유스공장이라고 하는데 보니까 셀트리온 사장이죠. 셀트리온 사장님이 나와가지고 인터뷰를 하는 거를 제가 봤는데 상당히 저는 괜찮은 기억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그 부분 먼저 확인을 하고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왼쪽에 있는 사람이 김어준 씨가 되겠고요. 여기가 오른쪽이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인터뷰 잠깐 한번 들어봅시다.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치료자 개발은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이제 정상적으로 원래 하면 1상 끝내고 2상 끝내고 3상 끝내서 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백신도 그렇고 치료제도 그렇고 전 세계가 지금 너무 팬덤이기 때문에 심각하니까 2상 데이터를 보고도 우선 조건부 승인이라는 걸 하는 것이 전 세계의 패턴입니다. 그런 것 같더라고요. 다른 나라별로. 그런데 그거는 그걸로 허가가 난 게 아니라 3상을 계속하는 전제하에서 3상에서 문제가 발견되지 않으면 계속 그 허가를 유지시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개발을 지속해라. 혹은 생산에 미리 준비하고 들어가라. 이런 건 의미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2상이 저희가 300명의 환자를 이제 임상에 참여시켜서 관찰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291명의 환자가 임상에 참여해서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결과가 거의 나왔습니까? 결과는 이제 한 1개월 뒤에 나오는데 잘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는 거죠. 일상은 성공 중이었으니까 당연히 2상으로 나오고. 네. 일상에서는 성공적으로 안정성과 효능에 의미가 있다고 나왔고요. 2상이 한 달 정도 있으면 그럼 한 달 후에 그 2상 결과가 괜찮으면 조건부 승인이 난다는 얘기네요? 신청을 저희는 들어간다는 얘기죠. 신청을 들어간다는 얘기다. 그 판단은 이제 우리나라의 식약처가 해야 할 일이고요. 그 시점이 그러면 12월 말 1월 초 이 정도 되는 겁니까? 아마 그건 막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예상대로 순조롭게 진행이 되면 연말 연초에 우리나라 FTA인 식약처에서 조건부 승인이 나는 첫 번째 치료제가 될 수도 있다? 네. 그런데 이제 타이밍은 제목이 아니라 규제기간의 무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냐면 조건부 승인이 됐든 뭐가 됐든 심사를 해야 되는 항목은 똑같습니다.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리뷰하는데 일단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기간은 식약처가 판단할 일입니다. 그 치료제 개발로는 이게 백신도 필요하고 치료제도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백신은 막는 건데 그럼 100%가 안 되니까 걸리는 사람도 있으니까 치료제도 반드시 쌍으로 필요한 건데. 쌍으로까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치료제 개발은 전 세계적 기준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가 있습니까? 유럽이나 미국에 비하면? 그러면 간단하게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제가 2, 3번 말씀드리면 코로나 바이러스하고 특이한 건 아니에요. 모든 바이러스는요. 몸에 들어오면 5일쯤 되면 발현이 됩니다. 5일쯤. 그런데 증세를 느끼죠. 그러면 바이러스는 증세를 느낀다는 얘기는 증세 느끼기 이틀 전부터 번식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번식량이 제일 많아지는 건 일주일 사이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몸 안에 들어와서 복제를 해서 몸 밖으로 나갈 때 RNA 막이라는 걸 깨면서 나가요. 그런데 그 막에서 독석을 품습니다. 그런데 독석은 단백질이에요. 독식이라고 해서. 이게 전신을 향해서 피로 돌면서 장기 문제를 일으키는 건데 장기 문제를 일으키면 장기를 공격하기 때문에 염증을 일으키고 장기를 손상시키는 거죠. 그런데 누구든지 일단 바이러스가 몸 안에 들어오면 몸 안에서 자동으로 항체가 생기기 때문에 2주 내지 3주 정도 지나고 나면 사실은 바이러스는 대개 없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뭐냐 하면 이걸 조기에 치료하지 않으면 장기 환자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장기가 손상된 건 현재 회복시켜줄 특효약이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당분간은 나오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모든 바이러스는 조기에 찾아내서 조기에 치료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치료제가 없다 보니까 찾아내도 대중요법을 하면서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또 장기 손상 환자로 가면 그 역시 또 대중요법을 하면서 기다리는 거죠. 바이러스 이 바이러스에 특화된 치료법이 아니라 모든 바이러스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독성이 디미지가 큰 바이러스가 있고 디미지가 작은 바이러스가 있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원래 감기 바이러스인데 변이 됐던 게 첫 번째가 사스였고 두 번째가 메르스였고 세 번째가 코로나19인데 다 변이 바이러스는 독성을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바이러스가 처음에 중국에서 터졌을 때 한국의 환자가 넘어왔다고 할 때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 이미. 이미. 그다음에 또 이게 또 잠복을 상기도 하기도에서 하는데 상기도가 기관지 쪽입니다. 하기도가 폐고. 그런데 이제 폐는 자각증세가 없어요. 신경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공장장님도 폐가 아프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은 없을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듣긴 했어요. 그런데 이게 나중에 나타나는 게. 느낌이죠. 느낌. 이제 폐렴이 심해지면 발열이 돼요. 발열이 되면 산소 포화도가 떨어져요. 그러면 산소를 공급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 발열이 됐을 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이미. 그러다 보니까 자각증세가 없으면 사람들이 돌아다니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디미지가 있는 바이러스가 감염력까지 높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스하고 메르스 같은 경우에는 장염 같은 걸 다 수반했기 때문에 환자들이 돌아다닐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병원에서 감염이 됐는데 이거는 일상에서 감염이 되다 보니까. 돌아다니니까 막. 팬더믹의 현상이 더 강해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팬더믹을 끊기 위해서는 치리조와 백신이 나와야 되는데 이제 대개 돌파구를 열었어요. 돌파구를 열었다 하면 백신도 치료제도 어느 정도 가시권에 들어왔다는 겁니까? 가시권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제 이 가시권에 들어왔을 때 각 나라별로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차이가 나는 건데 사실은 코로나19가 종식되냐 이건 종식될 수는 없어요. 종식되기에는 너무 전 세계에 다 퍼졌어요. 감기처럼 남을 것이다. 그렇죠. 남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각 나라가 우선 자국민을 보호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원래 이렇게 팬더믹이 돌 때는요. 처음에는 무조건 국경 폐쇄하는 겁니다. 못 들어오게. 그거 왜 폐쇄하냐. 그러면 못 들어올까 봐 폐쇄하는 게 아니라 시간을 버리려고 폐쇄하는 겁니다. 시간을 버리려고. 그럼 일단 들어왔어요. 들어왔으면 환자를 빨리빨리 찾아서 격리를 시켜야 돼요. 그래서 확산으로 낮춰야죠. 그 이유가 치료제와 백신이 나올 때까지 피해를 극소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회장님 그래서 우리나라 치료제는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지금은 이제 이 치료제가 여러 개를 연구했는데 가장 강력하게 나온 게 항체 치료제라는 거하고 혈장 치료제 그리고 이제 렘데시비르라고 해서는 항바이러스제가 좀 있는데 지금 가장 그래도 기대하는 게 항체 치료제입니다. 셀트리온이 항체 치료제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는 릴리하고 리제넌이라는 회사가 이미 미국에서 긴급사정 승인을 이번 달에 받았어요. 받았고. 저희도 빠르면 이제 한 연말 연초에는 받을 거를 기대하는 겁니다. 그럼 미국보다 살짝 뒤처진 정도는요? 한 한 달 반 뒤지는 거죠. 유럽에 비해서는 어떻습니까? 유럽은 GSK하고 그락소하고 아스트라제네카가 하는데 저희보다 또 한 두 서너 달 뒤져 있어요. 아 그러니까 미국하고 유럽 중간 정도면 전 세계적 기준으로는 늦는 게 아니네요? 늦는 게 아니죠. 그런데 이제 이거는 빠르냐 늦냐면서도 더 중요한 거는 이거는 생산시설이 제한돼 있어요. 생산시설이. 그래서 저희가. 아무 곳에나 생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시설의 전 세계 캐파의 7%를 가지고 있는데 셀트리온 한 곳에서 7%나 가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가 있는 제품의 재고 레벨을 최대한으로 떨어뜨려서 최대한으로 생산하면 200만 명분 정도를 생산할 수 있어요. 200만 명분. 그런데 미국의 두 회사가 최대한으로 생산을 하면 거기도 한 400만 명분을 생산하겠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나라 5천만 중에 환자를 1%라고 하면 5만 명이에요. 지금 3만 명대죠. 3만 명대 확진됐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미 5년 말까지 10만 명분을 만들어놓고 있고 내년에도 만들어놓고. 우리나라 용으로는 충분해요. 이미? 이미. 그럼 생산은 이미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허가가 나면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게 다 끝나고 나서 생산했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생산과 이상삼성을 같이 간다고 하는 게 이런 경우군요. 그렇죠. 우리나라 10만 명분은 이미 확보돼 있다? 네. 3만 명대가 확진됐지만 환자가 3만 명대는 아니니까요. 그런데 이제 10만 명 정도 환자가 나올 것 기준으로 해도 우리는 확보돼 있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치료제 개발이 얼마나 투자했습니까? 원래 1,500억 정도 들 거로 의산으로 시작해서 아마 자금 집행하면 400억까지 했을 겁니다. 지금? 네. 1,500억 정도에 400억 정도? 네. 그리고 다 개발하면 1,500억 정도에 이상하십니까? 1,500억 정도 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가격은 얼마나 됩니까? 치료제 가격은? 이제 치료제 가격을 여기서 얘기하기는 좀 약간 뭐 해서 개념적으로 말하면 미국의 릴리나 리젠 오르니 서가를 받으면서 미국 정부한테 팔은 가격이 있어야 해요. 그게 1인분에 한 사람 치료하는데 한 400만 원에서 450만 원 정도에 판매를 한 것 같아요. 한 사람 치료하는데 400만 원이요? 치료제가? 네. 돈이 없어서 맞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에는 원가로 공급하겠다고 이미 선언을 했어요. 원가요? 네. 원가라고 하면 미국이 1인 치료 대상으로 400만 원이면 이게 한 40만 원 정도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게 이하가 될 수도 있는 겁니까? 그 금방쯤 될 겁니다. 그 금방쯤. 10분의 1 가격이 될 겁니다. 미국보다. 네. 그러면 다른 나라 치료제보다 훨씬 싸겠네요? 한국에서만 저희가 그렇게 팔 거고. 한국에서만? 해외에서는 다른 나라, 다른 경쟁사 가격보다는 좀 싸게 팔 건데. 여전히? 그래도 거기서는 아마 저희들도 비싼 가격으로 팔 수 있겠죠. 한국에서는 왜 원가에 공급합니까? 원래 이렇게 팬데믹이 돌면 자국 기업은 국가의 공공재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내가 우리 회사의... 여기까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마지막에 한 말이 저는 아주 마음에 들었어요. 자국 기업은 자국 기업에서 나오는 공공재는 뭡니까? 치료제는 공공재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과 그 다음에 어떤 말이 마음에 들었냐고 하면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는 원가에 제공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아 이런 걸 봤을 때 기업 총수가 이 정도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회사가 잘 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치료제에 대해서 이제 제가 저도 의사가 아닌 이상 의학계에서 종사하는 사람이 아닌 이상 저보다는 여기 회장이 직접 이야기하는 게 신빙성이 높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영상을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구독자분들은 이 영상을 보고 어떻게 느끼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 이걸 봤을 때 이런 기업의 총수가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정말 투자해볼 만한 회사 하지 않겠느냐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 셀트리오는 방금 말씀드렸던 중화암계 치료제 외에도 램시마, 트록시마, 램시마 SC, 허주마를 판매를 함으로 인해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매출도 상당하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휴미라와 그 다음에 아바스틴, 졸레어가 또 기다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 스텔라라라고 하는 바일로시밀러도 기다리고 있다. 거기다가 혹시라도 이 셀트리온, 셀트리온 했을게요. 셀트리온 제약에서 이 세계사가 합병이 된다라고 하는 이 합병설이 실제로 이루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이 바이오 중에서는 셀트리온을 이길 수 있는 회사가 저는 없을 거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셀트리온은 계속 보유하라는 의견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일단은 내년까지 가지고 가보자. 아까 이야기 나왔듯이 이미 10만명분의 약제를 이미 가지고 있는데 임상 결과가 아직 확정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판매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2상과 또는 3상 결과가 잘 나온다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중화항제 치료제가 코로나19 치료제로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보유하자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도 셀트리온이 더 크게 발전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요. 제가 직접 이야기하는 것보다 그래도 이 그룹 총수가 나와서 직접 이야기하는 게 더 신빙승이 있지 않겠느냐 싶어서 한 번 넣어봤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 영상을 보는 거와 셀트리온의 기업 IR을 보는 거랑 차이가 없지 않겠느냐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좋아요와 구독해 주신다라고 하면 더 의미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희 AP투자연구소에서는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 드리고 있는데요. 어디서 추천하는지 모르시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이버 검색창에서요.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면 되겠고 맨미에 보시면 AP투자연구소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 저희 홈페이지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가운데 보시면 라이브에 불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 밑에 보시면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 저희 소장님께서 매일마다 이렇게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해당 날짜를 클릭하시게 되면 우선은 여기 무료 추천 종목을 보시기 전에 꼭 읽어보시라고 해서 공지사항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먼저 필수로 읽어보시고 진행을 하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려보시면 미국 증시가 나오고 있고요. 여기 다우산업과 나스닥종합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료 추천주는 8시 반부터 시작이 되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9시가 되면 이렇게 종목과 현재가가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 밑에 보시면 1차 목표가와 손절가가 각각 따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내려보시면 장중에 댓글로 리딩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무료 추천주 같은 경우에는요. 홈페이지 가입을 하지 않더라도 누구라도 다 보실 수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이나 시장 상황이 궁금하신 분들 오셔서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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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